오늘은 임상시험을 통해 소변당을 치료하는 특화된 약초에 대해 설명하고 먼저 이 병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단백뇨는 오줌 속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나오는 병적인 현상으로 소변거품이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정의합니다. 성인인 경우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설될 때 명백한 단백뇨라고 하고 단백뇨가 나오면 콩팥과 신장 등이 이미 손상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명칭은 소변당과 거품류 요단백 등으로 통칭에 쓰기도 하며 이는 처음에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단백질의 양이 적을 때에 별다른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소변을 통해 많은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몸속의 단백질이 정상보다 훨씬 적어집게 됩니다. 이렇다 보면 발목 부위와 다리에 부종이 따르게 되고 아침에 눈주의가 퉁퉁 붙는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폐가 붙는 폐부종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백뇨의 주된 원인은 흔히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소변에서 단백뇨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에서 혈액과 소변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 신염에 문제가 되어 단백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관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단백뇨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뇨가 있다고 병적이 것은 아니지만 몸에 열이 있거나 심한 운동 후 혹은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인스턴트 과다한 지방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뇨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한 신장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오줌색이 노란색으로 소변을 볼 때 역겨운 냄새가 나거나 1분 이상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소변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신장과 방관 기능의 오작동을 가져와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게 되니 미연의 예방 및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뇨가 의심되면 고단백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맵고 짠 음식과 인스턴트 흡연 커피, 조미료 생선 육류 칼륨 함량이 많은 식품을 자제해야 합니다. 단백뇨의 좋은 음식으로는 양파 율무, 비트 자생무, 팥 늙은 호박 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예방적 도움은 되지만 치료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각 대양마다 많은 실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20여종의 식물 추출물에 의해 단백뇨에 좋은 식물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생지완과 화살나무 홍삼, 왕질경이 배롱나무 당귀, 향부자 황금호장근 단삼하고초 등이 실험에서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앞전에 단백뇨에 대해 한번 다뤘던 약초는 배제하고 오늘은 화살나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약초도 한 번씩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살나무는 대표적으로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신약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으며 날개처럼 독특한 형상을 갖추고 있어 화살의 날개라는 뜻으로 귀전우라는 한양명을 사용합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운 편으로 초산이라는 미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강과 폐, 신장에 들어가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고혈당과 만성당뇨압병증, 사구체신염 고혈압, 최장염 등의 각종 심혈관 질환의 만성질환 치료에 쓰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단백뇨를 포함한 당뇨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화살나무까지 3-40g을 물에 다려 1일 3회로 나누어 45일 동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임상적 관찰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제1형 인슐린 의존용이 3명이고 제2형 인슐린 비위존용 환자가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최장성 당뇨와 사구체신염 당뇨신장병증, 간염성 및 임신성 당뇨환자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2명을 제외하고 16명에게 혈당수치가 아주 뚜렷하게 내렸으며 환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증상도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단백뇨에 의한 소변당이 사라지고 신장질환과 신장염이 개선되었으며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는 신장병증 증상에도 호전이 되어 화살나무가 신장질환을 포함한 단백뇨에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소실되고 목이 마르는 증상과 피로감 밥과 음식을 많이 먹는 증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뇨증과 빈뇨증 및 단효증이 소실되고 얼굴이 붓는 증상 등의 단백뇨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살나무는 이런 당뇨 및 단백뇨 등의 각 지표에서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 16명에게 효과를 보여 총 유효율 86.1%의 높은 유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화살나무가 당뇨병 및 신장병 질환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식후혈당 저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화살나무가지의 퀘르세틴과 오메가9이 단백뇨와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최장의 세포를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논문 발표에서는 공복혈당량과 인슐린 내성지수가 두드러지게 감소가 되어 공복혈당 저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 가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화살나무는 말린약재 20-40g 생지왕 10g 대추 한줌 정도에 물 1리터 조금 넘게 붙습니다. 참고로 동신대학교 생지왕은 만성신부전에서 단백뇨 배설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신장기능의 보호와 조직손상 진행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살나무와 배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 약불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되고 이것을 하루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그 달인 찌꺼기에 다시 물 1리터를 붓고 재탕을 해서 1일간 더 복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3회에 걸쳐 식사 후에 먹고는 전보다 단백뇨 증상이 소실이 되어 효과를 본 사례자가 많았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화살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전초에도 미량의 독성작용이 포함되어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써늘한 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씩 드시는 게 좋고 이때 대추나 감초를 넣고 먹으면 평안성질로 중화 및 독성을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테넬리아와 메타포르민 아카보즈 등의 당뇨 아략과 동시에 복용할 경우 부작용에 우려가 있고 자궁수축작용이 있어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